3명제 500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제 옷차림이 패션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CBMC 중앙회 직원들하고 같이 야유를 나왔습니다. 야외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축하 메시지를 드립니다. 오늘이기까지 수고해주신 역대 회장님들, 임원들, 남공규 회장님이기까지 수고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과 모든 봉사들이 100배, 1000배, 1만 배의 결실로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명제는 이번에 한국대회를 준비운자로 수고하신 김영구 회장님이 계십니다. CBMC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역사적인 일을 정말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3명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역사를 3명제에 또 이렇게 하시고 500개가 아니고 1000회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명제에 영원하십시오. 3명제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